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2학년도 물리학이라고 써있고 밑에 인비테이션, 초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10월 말, 지금 퀘스트를 찍고 있는 게 10월 말 정도 되는데 10월 말쯤 되면 현재 고3인 학생들은 이제 수능을 마무리, 파이널 기간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올해 수능이 2020년에 치러지는 수능이지만 2021학년도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2021년이지만 수능은 2022학년도, 지금 고3이 아닌 예비고3 학생들, 고2겠죠. 현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발빠르게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특히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잖아. 어떤 과목이 나한테도 맞는지, 어떤 과목이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벌써부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조금 알아둬야 되는 과학탐구 선택에 대한 것들,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좀 들어주세요. 물리학으로의 초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학생에 따라서는 좀 오해가 있는 과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어려운 과목이다. 선배들이 그냥 어렵다 하지 마라. 또는 부모님들도 정말 옛날 생각하시면서 물리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상황에 맞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뭐 어른들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시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리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식은 마치 여러분들의 어른들이 너희들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물리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자, 물리학 과목의 특성을 좀 이야기할게. 너무 딱딱하게 느끼지 말고 좀 들어주시면 되겠어. 물리학은 너희들한테 어떤 과목이니?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어렵다 또는 뭐 계산이 많다 또는 애들이 고여있다 고인물이 많다. 뭐 이런 좀 나쁜 생각들 맡고 있잖아. 좋은 말은 없니? 좋은 말 하나만 생각해 봐. 좋은 말. 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대학 가면 공대를 대부분 가는데 물리가 되게 필수라던가 중요하다던가 당연하겠죠. 기계공학과 전기전자 물리하러 가는 거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한 과목의 물리다. 좀 생각을 해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너희들은 단점만 머릿속에 들어있고 장점이 없어. 장점이 물리에. 그런 것들 몇 가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이 과목을 공부했을 때 나한테 맞냐? 유리하냐? 이런 것들. 사실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거는 사실상 없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을 알려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뭐 내가 유리하게 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대부분 유리하게 말합니다만. 자, 분량이 일단 적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잖아. 지금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고 교과서가 바뀌었어. 교과서가 바뀌어서 작년까지의 교과서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교과서 분량이 매우 적어. 다른 과목이랑 페이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과목, 어떤 교과서든 8종 교과서가 있는데 페이지가 물리가 제일 적습니다. 이거는 뭐 팩트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수두 개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물리 그러면 40개 주제에서 20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20개 주제에서 20개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주제가 20개로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고 뭐 붙이 막 하나 주개 더 찾아낸다고 해도 한 22개 주제. 22개 주제에서 20개가 나오니까 훨씬 더 공부를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이 현재 물리학이라는 과목이야. 그건 원, 투 다 마찬가지. 투 도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원, 투 다 마찬가지다. 분량이 적다라는 거. 두 번째는 복잡한 계산이 없다. 이건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인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계산을 복잡하게 냈다던가 또는 선배들이 특히 물리 잘 안 한 애들이 꼭 물리 어렵다고. 물리 계산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대로 못한 애들이. 물리 어렵다고 얘기하고 계산 많다는 얘기는 다 물리 못한 애들이 한 얘기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듣고 있죠. 계산이 복잡하다, 어렵다. 별로 말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 복잡한 계산은 지금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적습니다. 화학이나 생명 같은 경우가 계산이 좀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야. 인원수도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서도 변별력을 가져야 되니까. 물리는 상대적으로 인원이 조금 적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불리할 정도로 적진 않아. 20만 명 좀 넘게 이과생들이 수능을 보거든요. 매년 20만 명 넘게. 그중에 5만 명 이상이 물리학원 선택자니까 절대적 인원이 적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과목이 좀 많긴 하지만. 참고해 두시고. 여튼 복잡한 계산이 없는 대신에 로직이 되게 중요해. 특히 뉴턴역학이 매우 중요한 킬러 주제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 것들이 계산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을 줬을 때 그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가. 그 연습, 그 생각의 흐름을 연습해야 되는데. 그 연습이 잘 돼 있으면 계산은 대부분 1분 이내에 풀려나갑니다. 킬러도요. 그 생각의 연습, 그 로직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한 거죠. 논리적인 과정, 그 연습. 이걸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또는 많이 연습을 해서 숙달된 친구들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매력 있는 과목이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면 다른 과목보다 학습량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 물리라는 과목이야. 그 단계까지 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잘못된 선입견들이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흐름 연습하는 거죠. 고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정말 막 이거에 빠져들어가지고 진짜 너희들은 내가 고인물에 대한 뜻을 얘기해 주지 않아도 다 알 거 아닙니까? 현재 다른 과목이 더 많아요. 물리는 고인물이 훨씬 더 적습니다. 인원 수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이 당연히 인원 수가 많은 쪽으로 가면 나보다 베이스를 깔아주는 친구가 많다. 이런 것들이 몇 년간 지속이 되어 와서 물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올해 같은 경우에 6평, 9평이 좀 쉬운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컷이 비교해 낮게 나왔어. 점수를 좀 더욱 적게 획득을 해도 1등급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무슨 옛날에 무슨 과고생들이나 한다. 과고생들 물리수능 잘 안 봐요. 물리수능 잘 안 봐요. 수능을 잘 안 봐요. 과거 안 다니는 친구들이 꼭 그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원 공부는 중학교 때 사실 다 했고 수능 안 보고 그냥 대학 물리 공부하다가 가는 거예요. 면접 같은 거, 면접 전용 이런 걸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비교적 적다. 또 하나, 너희들이 고인물이 될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러면 나한텐 되게 유리한 거잖아. 물리라는 과목의 특성상 내가 여기서 재미를 느끼면 내가 고인물이 되는 거죠. 그럼 난 유리한 거야. 그러기에 편한 과목이다. 좀 웃긴 말이지만 물리는 고인물이 되기 편한 과목이야. 알았죠? 학습의 재미, 이건 좀 선입견이 문제인데 학습의 재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웃는 사람들이 있어. 물리가 무슨 재미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직. 그 풀어나가는 알고리즘. 그거에 대한 연습이 잘 돼 있고 숙달이 되면 될수록 물리는 재미있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1단원, 2단원, 3단원, 3단원까지 있는데 전체 단원이 모두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과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식의 습득과 생각의 연습이 조화를 이루는 과목이 물리야. 3개 단원, 잠시 후에 전체 단원 얘기해 주겠지만 1단원이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고 2, 3단원은 지식을 습득하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무조건 다 생각만 해서 문제를 푼다. 그게 아니라 요즘에 실생활과 관련된 물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리들을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앞쪽에 주르륵 나옵니다. 거의 15문제가 그런 식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문제는 거의 그냥 바로바로 지식으로 풀 수 있고 한 5문제가 중급 정도, 5문제가 상급인데 그중에서 킬러는 2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20개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대단히 매력적인 과목이 물리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학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물리, 공대로 간다면 물리는 안 할 수 없는 과목이고 물 1, 2까지도 필요 없어. 물 1만 선택해서 공부하고 대학에 가도 일반 물리학은 거의 A 플러스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대부분 그래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물리학 1의 단원 구성. 1, 2 다 말씀드릴게요. 다른 과목은 막 5개씩 있는데 올해부터는 줄었어. 컴팩트하게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3개 단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쉽게는 역학, 전자기, 파동 이렇게 3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역학과 에너지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뉴턴 역학,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지금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이제 킬러 위주로 4페이지라고 하는데 4페이지에 등장하는 건데 특상의 킬러로 나온다. 4페이지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킬러는 아니에요. 4페이지에 4문제 중에 2개만 킬러인데 거기서 이제 나머지 2개에 이게 들어간다. 별은 좀 뺐어요. 얘들이 2개가 지금 최근에 킬러로 나오고 있고 특수상대성 이론은 중상급 정도 수준인데 이것도 복잡한 계산 같은 거 없어. 알겠죠? 거의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한 지식 문제입니다. 숫달이 좀 안 돼 있을 뿐 약간의 생각, 여러분들의 물리에 대한 선입견을 벌어야 되지만 이런 실생활에서 뉴턴 역학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게 또 있어. 실생활이라고 할 수는 없네요. 광속에 근접하게 갈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건데 그거에 대한 상대론에 대한 선입견만 벌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단원입니다. 뉴턴 역학, 특수상, 연력학 이렇게 3개가 1단원이고 이 부분이 가장 사고력을 요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물질과 연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반도층에서 전기장 전기장은 그 전기력이 있어 점전화, 플러스, 마이너스, 킬이 밀거나 당기는 힘에 관련된 게 요즘에 원래 킬러 주제가 아니었는데 요즘에 킬러 주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전류의 자기 자격이나 전자기유도 그리고 반도체는 아주 쉽게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 아닙니까? 또 얼마 전에 SK가 인텔에서 메모리 파트, 반도체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인수하기로 했죠. 10조 정도에. 그래서 명실상부 세계 1위가 반도체 1위가 우리나라가 되었죠. 물론 그 전도 SK랑 삼성을 합치면 그랬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이전 교육과정부터 들어와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쉽습니다. 계속 쉬워요. 기초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파동과 정보통신에서는 파동의 성질과 광통신 우리나라가 또 광렌, 광케이블 강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광통신에 대한 원리 전반사라고 하는데 전반사 원리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 새로운 이론인데 빛의 입자성이 있다 또는 소립자 같은 것들이 파동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이쪽에 등장을 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1단원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킬러 주제고 나머지는 거의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물리학 1입니다. 물리학 2도 보도록 할게요. 물리학 2 단원 구성. 비슷해요. 역학, 전자기장, 파동입니다. 이름만 좀 다를 뿐이에요. 다만 뉴턴 역학이 물리학 1에서는 직선상의 운동이라면 물리학 2는 평면상에서 포물선 같은 게 등장을 하고 연력학도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이 들어있고요. 돌림이 여기에 회전 역학이라고 하는데 회전하는 애들의 역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킬러 주제로 현재 나오고 있는 파티아 물2는 일반 상대로는 그냥 기초적인 것만 나옵니다. 중력이 큰 쪽에서 공간에 좀 특이한 왜곡 현상이 있다는 재미있는 내용. 그리고 전기장은 전기장의 세기. 공간상의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 공간에 집중을 하는 게 물리학 2입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1, 2가 비슷해요. 반도체도 나와 있는데 트랜지스터 쪽으로 집중되는 게 원에서 다뤘던 것들을 트랜지스터로 넘어가는데 기초 내용만 나오고 있고요. 3단원의 도플러 효과는 빛이나 또는 음원 같은 게 가까이 올 때는 약간 고음으로 멀어질 때는 저음으로 측정이 되는 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렌즈 요즘에 렌즈가 좀 중요해요. 준킬러급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볼록렌즈만 나와. 볼록렌즈의 원리랑 상의 공식 정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이중성은 앞쪽에 물원이랑 중복됩니다. 물원이랑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뉴턴 역학의 기본도 물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원, 투의 연계가 조금 큰 편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물투만 하는 사람들이 물원을 모르면 안 되냐 기초만 알면 물투를 시작할 수도 있어. 그래서 원과 투는 대단히 비슷하게 물리학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점만 가지고 달라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리학 원, 원 기준으로 얘기할 게 투 기준보다는 원이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을 테니까 원의 연간 학습 단계 되게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물리뿐 아니라 과탐 전체가 1년 동안 계속 막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현장에서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여기 중간중간에 계속 휴강이 있어요. 휴강이 있는데 우리가 1년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너희들은 그 1년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 벌써부터 관심을 갖고 이런 것들을 이런 캐스트 같은 걸 보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너희들이 수학처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단계에 맞춰서 딱딱 공부를 해줘야 돼. 초반에 이걸 한꺼번에 몰빵해서 1, 2월에 다 끝낸다고 해서 수능을 잘 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선행이 막 중요한 과목은 아니야. 과탐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재수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1년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서 단계에 맞춰 공부를 하는가. 1, 2월에 파이널 한다고 해서 수능 잘 보지 않습니다. 1, 2월에 뭐 다 끝냈어. 수능은 300일 남아 있는 거죠. 그때까지 뭐해. 단계를 맞춰서 공부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재미있게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1, 2월에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학습 단계를 쓰는 건데 과탐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1, 2월에 개념을 공부를 하죠. 개념 학습.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초석을 다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초석을 다졌다고 해서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초석이 없으면 집을 지어봤자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면서 정말 과탐은 개념이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자만한 애들이 고2 때 공부 좀 했다고 개념 나 다 알아. 문제풀이부터 갈 거야. 심지어 기출 문제풀이도 안 하고 그냥 킬러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나중에 나중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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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무슨 짓 하려라? 이 두 마리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진짜 기초부터 흔들린다는 게 무엇인지 느끼게 될 거야. 물리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나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따라줘야 돼요. 공부를 고2 때 했었어도 1, 2월 달에 개념 학습을 좀 해줘야 되고 고2 때 공부 안 한 친구들 있지. 안 한 친구들은 진짜 그냥 초보적인 상황 있잖아요. 거의 중학교 수준인 학생들 있지. 그런 사람도 물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개념보다 더 기초를 다루는 강의 같은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 강좌 같은 경우는 이름도 참 예뻐요. 내일은 물리왕. 제 강좌 제목들이 좀 그렇게 유치하진 않거든. 물화일체 개념 완성, 기출 300, 실전 300, 특난도 특강 이렇게 돼 있는데 개념 이전에 공부하는 개념보다 더 기초를 공부하는 과목은 최대한 편하게 책도 그래서 막 노란색 원색 계열로 책을 만들었는데 내가 내일은 물리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로 고2 때 공부 안 한 것들을 좀 만회를 빨리 하면서 그게 이제 사실 1월 달보다 전에 12월 정도쯤에 해줘야 돼. 기초가 너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거 해주고 공부하시면 되겠고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 개념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본을 확립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뭐 이것도 기본 아닙니까? 야 너희들이 개념 공부를 하면서 예제 같은 거 이런 것들 풀잖아. 그치? 근데 그거 풀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수능에서 문제 나오면 다 빨리빨리 해결합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 문제들 수능의 로직을 이해를 해야 돼요. 수능의 로직이 무엇인가? 얘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답을 원하는가? 그런 것들은 반드시 기출 문제를 베이스로 까는 거야.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는 기초 기출 문제들을 좀 활용한다면 심화된 기출 문제들을 3, 4월 달에 개념 학습이 완료된 후에 또는 개념 학습이 거의 끝날 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기출 공부를 좀 해야 돼. 이 두 개가 진짜 절반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개념과 기출이 절반에 가깝고. 두 개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지만 절반 정도가 여기서 끝난다. 이제 5월, 6월쯤 됐을 때 킬러 공략기라고 하는데 킬러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4페이지 4문제인데 그 4개에 대해서 또는 3페이지 끝부분부터 그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6월달 초반에 보는 6월 평가 업무의고사가 있어. 전범이에요. 전범위. 원과목은 다 전범위야. 투는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지만 그래서 6평 때 4페이지를 다 맞추려면 빨리 이걸 좀 5월, 6월달에 킬러 공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제의 알고리즘을 체화하고 채득하는데 시간 투자를 좀 해줘야 돼. 그럼 재미있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페이지를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되면 안 틀리는데 앞쪽에 있는 지식형 파트 1, 2, 3페이지가 지식형 문제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실수가 나와. 그런 것들을 바로 만점정복기라고 지금 넣어놨는데 예상문제도 전범위. 킬러는 전범위가 아닐 거 아니야. 나오는 주제가 4, 5개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거 말고 전범위로 올해 수능에 나올 것들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기추를 베이스로 해서 어떤 문제들이 올해는 새로운 유형으로 나올 것이냐. 기초 지식 문제들도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상황들을 지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연습을 해줘야 이제 4페이지에 대한 실력이 있는 상황에서 앞페이지 실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7, 8월 달에 여름방학 기간이라고 하죠. 두 달이 여름방학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예상문제로 전범위를 공부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9월, 10월 여러분이 11월 중순쯤에 수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2021년이겠죠. 2022학년도고 그때 진짜 이제 모의고사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죠.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를 해서 계속 30분 동안 20문제를 풀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내가 까먹어가는 개념은 무엇인가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을 바로 9월, 10월 달에 수능 필살기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 강좌 홍보 좀 할게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나도 목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들어. 끄지마. 제목만 얘기를 해줄게. 기초강좌는 내 이름을 불려. 아까 얘기를 했고요. 개념학습은 물할체 개념완성. 그래서 물할체 개념완성의 기초, 기출문제와 합본된 책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고 기출 300, 기출 300이 이제 워크북 형태로 여기에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기본편, 여기는 심화편입니다. 심화편이 따로 강의가 열리게 돼. 기출 300. 그리고 킬러학습은 특란도 특강으로 뉴턴역학, 연력학, 특수상대성이론 이 세 가지 주제 뉴턴역학은 사실은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킬러학습을 하는 것이 특란도 특강이고 7, 8월 달에 예상문제는 실전 300 저희 연구소에서 300개의 문제를 모두 새롭게 제작을 하고 작년 문제들 중에 아주 중요한 베스트 문제들은 들어있고요. 문제들을 매년 리뉴얼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실전 300 단계가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렴중정, 여러분들의 만점을 완성하는 실전 모의고사는 특란도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물량학습법 빠르게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리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기본이다. 그건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 그게 기본이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효율적 학습, 기출문제를 혼자서 풀다 보면 대충 답은 맞는데 그 흐름을 잘 못 잡는, 수능의 맥을 못 잡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야. 알겠죠? 수능 기출 강좌만 10년 넘게 진행을 한 사람입니다. 문제 제작만 5년 이상 해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런 효율적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일단은 사고력 위주인 거. 그래서 위주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 사고력 위주로. 풀이법을 빨리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2, 3단어는 지식 위주인데 전자기와 파동파트. 근데 여기서도 준킬러급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단계에 맞춰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맞춰, 꾸준히 학습을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알겠죠? 1년 내내 열심히 계속 물리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단계에 맞게 딱 공부하고 잠깐 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조금씩 조금씩 향상이 되면서 만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2021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겠지만 지금 이 퀘스트가 여러분의 과탐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강좌와 컨텐츠로 앞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강민웅 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